안녕하세요. 윤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A7M4랑 EOS R6 Mark II 두 가지를 가지고 모델 촬영을 해보면서 특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피부톤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두 가지 바디의 피부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해줘요. 안녕하세요. 사진 담당 재윤입니다. 재윤이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저는 영상 촬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촬영하신다고? 네. 저도 찍고 있는데. 지금 하고 있는 거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지금은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메이크업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완전하지 않은 것과 하고 난 후의 차이는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. 오늘 촬영할 카메라는 M4. 보여주세요. 아 여기 있구나. M4하고 EOS R6 Mark II입니다. 혹시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? 상관없어요? 아 지금. 아 그냥 얻었을까? 아 anche 못 잤어. 네. 네. 좀 더 많아서 이준피 AC1 바쁜 오래되지 않나요? revealed 그래. 소니룩 대체에서 한번 가볼게요 잠깐 쉬고 계세요? 오우 괜찮네 어? 뒤에 안 터진 것 같은데 LCD 차이 때문인지 아니에요 화이트 밸런스 때문인지 색이 자꾸 틀어지는 거 보기도 하는데 좋아요 방금처럼 그냥 이 보이면서 웃는 거 한번 해볼까요? 김고은 화보 느낌 나는 것 같고 진짜 이거 잘 작아져서 이거 보여요 김고은 작아주세요 도저히 웃는 게 진짜 잘 나와요 오늘 헤어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헤어 포인트요? 일단 잔머리로 포인트를 내줬고 그리고 까치머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뒤로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헤어를 했습니다 말씀 잘 하시네요 유튜브 하셔도 되겠네? 네 카메라 바깥 서버는 어떠신가요? 사용성 캐논이 압승인데요 아 진짜? 왜? 저는 원래 니콘을 쓰는데 그냥 켜서 보면은 뭘 눌러야 세팅이 가능할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건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색감 LCD 다 너무 좋아요 약간 제가 생각한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화벨이 진짜 너무 좋아요 화이트 배웠어요 근데 원래 M4 사고 싶어 했잖아 써보일 것도 다르네요 하지만 그래도 M4 주면 쓴다? 절하고 쓴다 그냥 쭉 절하고 쓴다 좀 이렇게 좀 매트하고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풀어져 있는 느낌 하나하나 뭉쳐있지 않은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네 자연스러운 느낌 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 뭐 지금 이걸로 봐서 머리에 삥꾸준 줄 알았어요 맞아요? 아니요? 그게 액세서리인 줄 알았어 아 이거? 이번 컨셉 설명 한번 해주세요 메이크업을 이번에 조금 세게 세미 스모키로 한번 해봤습니다 태현은 어떤가요? 머리를 풀으려고 했는데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반묶음으로 살짝 이렇게 머리 포인트 내고 잔머리로 살짝 숱 많은 거 부겁다 포토가 몇 명이에요? 되게 좋아하시네 만족스러우신가요?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잘 먹네 두 분 모습은 찌르셨어요? 저요? 맞아 포톨롱이에요 아 맞아요 잠깐 중간으로 나와요 색조 메이크업은 이게 훨씬 상당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오늘? 오늘 생각한 것보다 진짜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저도 어제 급하게 현상이 잡혀서 많이 준비 못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니까 결과물이 진짜 기대가 돼요 인스타 이런 거 올려보세요 어? 진짜요? 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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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알려주세요 구독해야죠 알려드릴게요 저희 분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제가 한 게 없고 그냥 모두 저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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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주셔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진 JPG를 한번 까보러 가겠습니다 피부 색깔은 캐논은 어 그냥 진짜 그냥 깨끗한 피부 느낌이에요 색이 딱 정돈돼서 나와가지고 응 피부톤이 진짜 좋은 피부톤이 좋아 소니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캐논은 피부 색깔이 살아있고 응 소니는 피부색깔이 좀 없는 느낌 응 그러니까 취향을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하는 사람들은 캐논을 좋아할 것 같아 응 근데 여자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하얗게 나올까 오토화빌이었는데 여기 봐봐 여기는 로크로톤이고 여기는 로크로톤이고 여기는 로크로톤이지 화장 때문에 그렇긴 할 텐데 캐논은 그 차이가 별로 안 심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히 해 보이는데 완전히 동일한 모출이었거든 응 약간 핑크빛 도는 것 같지 어 맞아 핑크가 되게 잘 산다 그러다 보니까 블러셔도 엄청 살아 핑크가 핑크가 각신톡술값인데 그림자가 더 달라 얘는 그림자가 메꿔진 느낌이고 피부에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이라든지 윤곽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됐는데 응 소니는 진짜 그냥 생자 그대로 나온 느낌 얘는 이미 한번 누군가 톤 작업을 한 게 나온 느낌이고 얘는 진짜 그냥 생작업뿐인 것 같고 제가 그때 두 개 써보니까 어떠셨나요? 둘 다 뭐 좋은 카메란데 인물 피부톤은 진짜 어 그러네 포보정을 하면 사실 굉장히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스튜디오에서는 로그고단치 EPG 많이 쓰잖아 응 색을 막 박스게 자르고 아니면은 오차없이 다들 보정하는데 왜 캐논 써서 그게 더 편안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한 단계가 없어져 버리네 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비교해 놓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재윤이랑 같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인물 촬영을 하고 카메라만 바꿔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실행 준비해 judgments